도그라스페이저 도라페 도그라스페이지 개막장 그리고 개막장 인생을 살다간 우리 선배 뮤지션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없는데 뭔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제 제 옆에는 도그라스페이지의 두 멤버 윤여정님과 빛조타님 나도 어디가서는 머리 크다는 얘기는 안 듣는데 저랑 있으면 또 엄청 작아 보이죠 이렇게 얼굴을 앞으로 드리밀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해도 돼요 무대에서도 옆에 붙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옆에 공연할때 옆에 오더라고 옛날에 오더라고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왜 자살행이라는 거지? 우리 이제 홍성훈씨도 몸에 타투가 많잖아요 나도 한때 타투를 꿈꿨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뭐 하고 싶으면 한 번 안 하게 되다 보니까 타투를 하게 된 이유가 저는 타투가 많은 사람들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타투가 굉장히 많은데 그림이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레터링이에요 다 레터링인데 메멘토의 뭐야 근데 제가 그 영화 메멘토를 보고 아 저게 멋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레터링으로 몸을 다 채워보자 해가지고 시작했어요 아 실제 그게 계기였었던데 네 실제 계기였어요 확상 그림도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글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했는데 글도 나중에 하니까 이제 뭐 할게 없어서 노래 가사 쓰고 막 그런거 해가지고 근데 이런데 오타도 있고 오타도 있어요? 오타도 있어요? 아 얘네 얘는 그거 저거 아니야? 너만아 아 카우보이스 진짜 깬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귀엽다고 해줘요 노래는 뭐 뭐 생겼어요? 노래 노래는 저는 솔직히 비틀즈 오아시스를 좋아해가지고 이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존 레논이 후기로 쓴 가사 이미지 있잖아요 핸드라이트 카톡 쓰는 것 같이 그런것도 있고 뭐 존 레논 인터뷰도 있고 어 그리고 가슴에는 쿼트 코베인 스멜 라이크 틴 스프리츠 초반에 그 직접 손으로 쓰는 거 있어요 찍찍 그런거 하고 저는 그런게 오히려 좀 러프해보고 좋지 못하고 그 가사에 오타는 어떤가요? 그거 찾아뵙겠지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단수복사 헷갈렸다든가 이거는 내가 탑트리스트가 한게 아닌 그 새끼가 한거니까 아프지는 않아요? 아프죠 전납 아플 것 같은데 저 확실히 지금 했던 부위 중에서 제일 아팠었던 부분 저는 등에 아토피가 있는데 아이고 심지어 그걸 쓰시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막 뭐 이렇게 뼈가 가까운데 여기 살은 엄청 아프다고 그러던데 근데 거기에는 아프다기보단 그냥 좀 울린다 울린다 이런 느낌이었고 저는 아토피 쓰실 때가 제일 아팠어요 아 근데 나는 또 이제 못하는 이유가 난 또 이제 그 통증에 대한 이게 난 또 엄살이 되게 심하거든 어 아 여기 뭐 뼈루찌 나가지고 짜는 것도 막 입 깎여물게 해 네 저는 좀 맛본을 잘 참긴 해요 네 소주 마시고 전신마취하고 원래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하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족대이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슬립낫 슬립낫 슬립낫에 고인이 두 분이나 계셔요 조이조디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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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쳤는데 이분도 75년생이고 급성 횡단석 성척수염 아니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뼈 굳는 사람들이 많나 이렇게 마약의 영향이잖아요 마약의 영향이다 마약의 영향이다 아이고 친구도 와이프한테 갈군무 한 거 아닙니까? 사망을 급하게 한 건 아니고 투명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자살인지 아닌지 어떤 미스테리는 좀 나만은 있다고 하는데 집에서 그냥 돌연사 하긴 했대요 그냥 요새 이렇게 아티스트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뭐 하면 내게 이거를 상세하게 진짜 안 알려주더라 맞아 요즘에는 좀 그래 그래서 장민이 테일러 호킨스 죽었을 때도 그냥 뭐 자다가 죽었다 추측만 엄청 많고 대리어 그 안 밝히면은 의욕이 좀 더 크흠 좀 커지지 않을까? 아이상 뭐 얘 마약했는데 그것 때문에 갔느니 뭐 마약을 했겠죠 밝혀와서 좋은게 아니고 의욕보다 못한 이유인데 하여튼 여기에서 안 좋게 되신 분은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셨는데 근데 조지스는 되게 라이프스타일 딱 세 가지밖에 없었대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8시간 자고 8시간 연습하고 하고 8시간 게임하고 게임 아 너도 웅그리고 이거 하다보니까 해고가 어쨌든 됐잖아요 근데 슬림단 멤버들한테 자기 아픈걸 제대로 얘기를 안 했었던 모양 같아 그러니깐 너 왜 뭐 이렇게 박자 드럼 전화 잘 치는데 왜 밴드 자꾸 절구 너 초심이 없어진거 아니냐 실제로 다 아파서 못하는건데 그래서 나가가지고 뭐 다른 밴드 무슨 데스메타 라고 뭐 변변치 않았거든 이게 안되다 보니까 그걸 숨기고 슬림단에서 나와가지고 하던 와중에 락앤 롤 홀로 페이 말고 어디서 뭐 또 메타뮤지션이 상 주는거 거기에 되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원래 거기도 이제 약간 좀 왜소한 체형했었어요 근데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잭블레딕이 돼서 나타난거 나 아파왔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부은거지 부종이 크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몸은 아픈데 아 나는 뭐 락앤 롤을 이제 끝까지 사랑하고 나 이제 잘 할거에요 했는데 이제 얼마 안되서 막 산건 아닌데 아무튼 좀 불행 불행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참 드럼 엄청 잘 찐 사람인데 네 그 외에 메탈리카 라솔리가 빵꾼 했을때 한 번 쳐준보니까 인간성도 되게 좋았대 선배들한테 잘해가지고 이제 그 라솔리 저거 했었을때 빵꾼 떼워줬지 콘도 했었을때 빵꾼 떼워줬지 이게 그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었나봐 맨슨이랑 친해서 맨슨 마일로 맨슨 어 왜냐면 또 가면슨 비.. 어울리 비슷해 낯빛이 창백한건 비슷하더라 조이 조이디슨 있고 또 그전에 먼저 사망하신 분이 폴 그레이 베이시스트 근데 이제 좀 됐어요 2010년 사망을 했는데 여기는 약 진짜 약 지병이 원래 심장병이 좀 있었을때 근데 이제 약물도 센 약물 하다보면 심장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약물도 요즘에 그 문제 많이 되는 좀비되는 거 이거 펜타닐 됐다 센거래요 그거에다가 몰핀도 같이 하고 막 섞어 놓은거야 술도 많이 먹었겠죠 술도 먹었겠지 심장이 아픈데 그걸 계속 하다보니까 이제 심장이 터졌겠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젊은 날 가셨어 38세 7인가 뭐 뭐 그랬었었는데 뭐 슬립낫에서 그렇게 이제 두 분이 안좋게 그렇게 되셨다 슬립낫의 드러머가 그렇게 된 것처럼 아이언메이든의 드러머도 약간 좀 불쌍하게 내가 그 테마는 개막작으로 잡았는데 개막장이라기보다는 불쌍해요 불쌍해요 좀 안좋게 되신 분들이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클라이브 버 라는 지금 드러머는 정부미 아저씨긴 하지만 니코맥브레인 전에 초남 추남 전에 이거는 니코맥브레인 알잖아 알죠 정준하 닮아갖고 정준하? 정준하 보다 정준하 전에 정부미라고 있어요 그 누구죠 정부미 찾아보야 여기다 띄워줄게 알겠습니다 얼굴 보면 이런 눈 있어 2주일 약간 우락가 해가지고 옛날에 정부미 쌀 포대를 뒤집어 쓰고 나오신 분 있어 나이트에서 그렇게 날렸대요 등장만 한 사람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그걸로 돈 많이 버셨다고 암튼 그분 얘기는 아니고 클라이브 버인데 이 아이언메이든의 역작인 이 넘버 오브 더 비스트 넘버 오브 더 비스트 그때까지 그게 3집인가 82년 투어 중에 탈퇴를 하게 됐는데 탈퇴도 아니고 약간 해고성 아빠가 아버지 그 당시 아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자기도 좀 막 투어도 많이 좀 심약한 병약한 사람이었나 봐 마음이 약해가지고 번아웃이 좀 와서 아 얘들아 나 좀 쉬겠다 그랬는데 거기 또 이제 스티브 해리스라는 양반이 또 일과 비즈니스 이거 칼인 사람 아닌가 너 그냥 집에 가 가 아 그러고 데려온거 이제 정부미 아저씨 데려온거야 다음에 들어간게 이제 알카트라즈 그래서 잠깐 활동 인베이 맘스틴 근데 이분이 이분도 돌아가신거는 최근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다발성 경화증이야 아니 왜 드러머들이 왜 다 팔다리게 이렇게 안 좋은지 모르겠어 그거를 억지로 따로 써서 그래요 동시에 움직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이냐고 억지로 하니까 인간의 몸은 그렇게 안 흔들어져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류가 났다고 그쵸 리듬이 안 맞으니까 뭐 솔직히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가서 1990년에 이 때도 옛날에 1990년에 이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아서 한 30년간 개개개개개 하시다가 30년까지는 아니고 한 20년 동안에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근데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그나마 아이언메이든 다른 멤버들이 챙겨줬대요 챙겨주고 아이언메이든이라는 대밴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찍 나오긴 했지만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비 엄청 나오잖아 서양은 그쵸 병원비 감당 못하니까 아이언메이든이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도와주고 막 그랬대잖아요 인간미가 넘치네요 역시 인간미는 이 돈에서 나온다 아니 그때 그 돈 갈고리로 이렇게 하고 한창 바쁠때는 너 집에 가 하다가 이제 지금은 뭐 어느정도 이렇게 되니까 마음도 유해지고 뭐 그랬는데 그때는 뭐 그정도 이게 이게 양날의 검은거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사람이 사납고 되게 칼 같으니까 성공했었을 수도 있고 음 못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허 사람이 좀 경우의 수가 많긴 한데 왜 이렇게 했냐 생각하면 이 사람은 그 전에도 빠지는게 많았을 거야 아니 이거 되면 안되고 못 되면 안되고 근데 밴드라는게 그렇잖아요 뭐 네 명 있는데 세 명이 다 액티브한데 한 명이 안돼요 그러면 이 공연을 못하고 진행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다보면 누군가는 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계속 깜고 일래요 그러면 이게 쌓이는데 그렇지 근데 이제 나갈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 좀 왔어 하는데 그때 이제 이게 안 통한거죠 음 얘가 얘가 열심히 하다 그랬으면 아 어떻게든지 챙겨주거나 아 그래 니 열심히 했다 여기서 여기서 넘어지는 니다 이럴 수 있는데 이 계속 쩔뚝거리던 새끼가 또 그러니까 짜증나는거지 멤버들은 우리 계속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래? 아 너 그만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거야 이거는 뭐 모르는 상황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이 정가가 많을거에요 꼭 시간 안되는 새끼만 안되고 빠지는 새끼만 빠지고 늙는 새끼만 늙고 다 그래요 아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니 뭐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지각하는 애들 자꾸 바로 앞에 사는 애들 네 그래서 그런 순간 있었다 없었다? 많죠 많다 뭐 지금 뭐 보고 계신 뭐 전 멤버들한테 영상편지를 쓰신다며 음 그때 잘하지 그랬어 개새끼들아 하하하하 그렇게 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칼처럼 딱 끄는 사람이 또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메가데스 머스테인 그중에서 닉맨자 닉맨자도 이게 이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불쌍하게 지신 분들 이 분은 불행한 뮤지션 아 기구하더라구 이게 보니까 닉맨자는 우리가 기억하는 메가데스의 어떤 최고의 순간들을 함께한 드러머였고 그만큼 역할을 했었고 아니 이거 재결합할 때 오디션 오디션이 아니라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실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머스테인이 너 안되겠네 이래가지고 한 번 빗을 꽂은 게 아니라 두 번 빗을 꽂은 거 그러니까 완전 근데 이 머스테인이 그걸 아는 거 같아요 뭐가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해도 사람은 안 죽어서 이래도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거 같아요 오히려 자기는 오히려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고 살아남아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 가서 네가 또 그만 영향되면 네가 잘 살든가 나처럼 열심히 해 죄를 서슴없이 그냥 막 저지르는 거죠 막 자르고 안 죽어 사람 안 죽어 이 정도 안 죽어 이러면서 막 자르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참 독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되게 신기한 거는 이 닉맨자가 그렇게 수술하고 돌아가지고 컴백하고 싶다고 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내치다가 이 메가데스가 되게 또 좋아하고 옹호해 주는 사람이 마티 프리드먼이잖아요 마티 프리드먼 보고 다시 오라고 그랬대 마티 프리드먼은 어 너 땡스 나는 뭐 일본에서 잘 살고 있어요 무릎에 뭔가 이제 물 물 찼다고 하는데 종양이 생겨가지고 클레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왜 중간에 잠깐 나갔다가 이제 다 수술 해가지고 왔었었는데 아니야 너 쉬어 라고 바로 해고가 된 그런 케이스 오히려 러브콜 한 친구는 거절을 하고 오겠다고 찾아온 놈은 발로 뻥쳐버리고 메가데스로 들어오기 전에 그 왜 드럼 테크니션 봐주는 거 하다가 어이 저 친구 하는 거 보니까 잘하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드럼도 이제 좀 개차반이었나봐 그러니까 야 너 나가 그리고 이제 맨자야 들어와가지고 맨자야 들어와가지고 맨자야 들어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였었지? 그 러스틴 피스 뭐 카운타운 익스티니션 뉴스넷이랑 내가 다 좋아하는 거 다 명만의 명 라이브들에 다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맨자 형이 또 불쌍한 게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메가데스 이제 나갈이 됐지? 뭐 그래도 자기 이름값이 있는데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근데 밴드 명까지는 여기 안 써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로컬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어떤 나이트클럽에서 하다가 거기에서 불이 났대 자기네 밴드 하던 순서에 근데 그 밴드에 멤버 하나가 거기 화재사건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했던 그 멤버 중에 하나가 1년 있다가 또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 나갔는데 난 막북한 새끼야 어 난 음악하면 안 되는 새끼인가 보다 그러면서 뭐 다른 일도 하고 막 그랬을 때 그리고 무슨 뭐 이건 뭐하다 그러는데 전기톱 작업을 하다가 팔 잘릴 뻔 했대 칼날 피 묻은 칼 톱니랑 병원 진단서 경매로 해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야 그리고 무슨 뭐 포르노 유통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돈 살짝 좀 반짝 벌었다 그러고 근데 2016년도에 자기 하던 뭐 이런저런 밴드에서 클럽 연주하다가 쓰러졌대요 그리고 1195에 데려갔는데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게 좀 사람 사치 아픈 걸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굉장히 무시하긴 한데 이 전기톱에 차라리 팔이 잘렸으면 전설로 나머지 아니 데프레파드같이 데프레파드같이 오히려 불굴의 의지로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데프레파드같이 진짜 그렇게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다 하하하하 넘어갔다 하하하하 나쁜 생각인데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네 뭐 여러가지 고질병이 있을 때 심지어 면 합격증을 해서 신부전이 있어가지고 락스타가 그렇게 죽는 것도 간지이긴 한데 나도 이제 40이 넘고 약간 이제 이 조금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냥 일찍 죽는 거는 남들한테는 이렇게 뭐 전설로 불리거나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 그 불행한 일이고 그 가족들한테도 되게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아니 뭐 좀 덜 유명해지고 그렇더라도 좀 오래 살아 남아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자기 이제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좀 행복하게 오래 사는게 나는 이것도 나쁜 얘기인데 존 대논이 이런 완전 똑같은 인터뷰를 했다가 바로 총맞아 죽었어요 아 총맞아 죽었어요 아니 존 대논이 막 그랬어요 시드 미셔스나 아니야 나는 존 대논만큼의 손가락을 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렇게 가족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안일 노리고 싶다 하다가 바로 총맞아 죽은거에요 그게 마지막 인터뷰에요? 마지막 인터뷰는 아닌데 그 한 1년 안에 돌아갔어요 그 인도가 아니 근데 그 양반은 그전에 워낙에 개차반로 살았어 맨날 이렇게 머리 바가지 머리하고 되게 모범생긴 척했는데 여자 패고 다니고 깡패 출신 아니에요 리버풀 꿀맞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이제 한 두 번 정도 남았는데 네 이거 롯데이 네 네 다시 네 네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